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쉿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ummy yummy for the tummy. 너무 맛있다 제가 손을 맞추고 고추냉이 치킨은 매운 뼈에 가득 많이 넣었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치킨은 매운 뼈에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에 치킨에 넣고 치킨은 뼈에 먹어서 참기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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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우윽 참기름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시원 будут 정말 맛있어요 치킨 치킨 freeman 너무 맛있어 계란 계란 오징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